안녕하세요 주변들의 조민근 변호사 안녕하세요 송재성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내가 행범죄의 의혹을 받고 있을 때 어떻게 하면 무혐의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정상적으로 다 성관계를 맺었는데 이거 뜬금없이 며칠 있다 경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을 수가 있어요 실제로 요즘에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여러가지 경로를 통해서 알더라도 어쨌든 간에 본인이 성범죄의 가해자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은 어떻게 알게 되든 어떤 시점에 알게 되든 당황하고 정말 걱정되고 잠도 못 주무시는 게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 성범죄의 가해자로 몰렸을 때 혐의 없음 받는 방법을 전격적으로 몇 가지로 정리해서 한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당연히 이러한 것들은 내가 죄를 저질렀고 모든 범죄의 범증이 보이고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이 방법을 쓰면 혐의 없음을 나올 수 있다 이런 건 당연히 아닙니다 대부분의 남성들은 요새 성인제 감수성이다 뭐다 해서 여성이 고소하고 진술을 하면 무조건 처벌받는 줄 알기 때문에 실제로 근데 그렇게 흘러가요 수선이라는 게 그렇게 유도를 하죠 그런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죠 요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범죄를 안 저지른 경우도 상당히 많을 거예요 겁을 먹고 당황하고 잠도 못 자다가 인정을 하고 합의 보고 이런 경우가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어요 수사기관에서는 보통은 이제 내가 고소가 됐다는 사실을 수사기관에서 전화를 걸었기 때문에 전화를 받고 아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런 경우에 중요한 게 사실 수사기관에서는 불시에 방어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일종의 자백 종류의 진술을 얻어내기 위해서 구체적인 내용들을 막 물어봐요 근데 이제 내가 거기에서 아차 잘못해가지고 구체적인 얘기를 다 진술을 하면 요즘에는 사실 녹음이 다 되고 그래서 나중에 내가 첫 조사를 갔는데 또 옛날에 통화할 때 이렇게 얘기하더니 왜 말이 달라졌냐 라고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중요한 것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수사관하고 얘기하지 않는 것이 일단 중요해요 가장 먼저 연락이 왔을 때는 최대한 말을 아끼고 경찰관이 하는 말을 듣고 그러면은 혐의 없음을 받기 위해서는 가장 첫 번째로 적을 알도 나를 알면 100점 100승이다 우리 지피직이라고 하죠 자신이 혐의를 받고 있는 죄명이 뭐고 적용 법조가 뭐고 정확한 범죄 사실이 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할 일은 어떻게 해야 되죠? 일단은 수사기관에 정보 공개 청구를 해야 돼요 맞아요 정보가 공개되어 나올 수 있도록 수사기관과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그것을 확인한 후 대응을 해야 돼요 그 혐의 범죄 사실 안에는 고소인 내지 피해자가 진술한 내용이 모두는 아니지만은 주요한 골자가 들어 있기 때문에 그 한 단어 한 문장 이런 것들이 굉장히 소중하고 맞아요 그거를 받아보고 정확히 대응해야지만 혐의 없음으로 갈 수 있는 첫 번째 발걸음을 내딛는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이제 고소장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요즘엔 사실 고소장 없이 그냥 단순 신고로 사건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고소장이 있으면 고소장이 나오는 것을 보고 대응을 하면 되고 그게 없다고 하면 사실 수사관들은 고소 없이 줄 게 없어요 라고 연락이 와요? 대부분의 50%는 그렇게 연락이 와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그럴 때는 사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내가 내 범죄 사실을 알고 가고 싶은데 제대로 알지 못한 상태에서 오라고 하면 안 가도 돼요 그 안 가도 된다는 거는 그 전에 분명히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건데 본인이 직접 그 경찰서에 방문을 해가지고 범죄 사실에 대해서 열람 복사를 할 수가 있어요 정복의 청구를 그런 방법도 있고 저는 뭐 이런 방법도 써봤어요 나는 절대로 범죄 사실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고는 갈 수 없다 라고 해서 그러면 이제 수사관하고 합의하에 언제 출석하기로 하고 출석 요구서를 보내달라고 하면 출석 요구서 안에는 구체적인 범죄 사실이 다 담겨 있어요 왜 지금 조사를 하려고 하고 경찰서에 나와달라고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라도 나에 대한 범죄 사실 내지는 적용법조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안 상태에서 조사를 받으시는 게 일단 너무너무 중요해요 사실 수사관의 입장에서는 그 피의자 그렇죠 를 이제 무혐의로 가게는 안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어떻게 해서든 범죄를 만들어서 그렇죠 형사처벌 받게 하려고 노력을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포인트가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국민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행정은 굉장히 소극 행정이에요 응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후지 안 해줄 수 있으면 안 해주려고 하는 기본적인 사고방식이 사실 깔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피의자 내지는 피의자의 변호인 그렇죠 어떻게 해서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범죄 사실 및 고소장 기타 등등의 정보를 모두 제공받고 정확히 본인의 상황을 알고 조사에 임하여야 된다 그게 바로 첫 번째입니다 그렇죠 여기까지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